8월 26일 1년자의 나라인 1년자의 나라인 1년자의 나라인 지구의 나라인 1년자의 나라인 1년자의 나라인 걱정은 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버리두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태세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희도 나오면서 우려했던 바이긴 한데 태세한다고 해도 올 사정들은 계속 올 것 같은데 이제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벚꽃을 못 보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